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왼쪽 개체에 회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회원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원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 테이블 디자인의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다음 주민번호를 선택하시고요. 주민번호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아래쪽에 필수에 오셔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설정해 주시고 빈 문자율은 허용되지 않도록 빈 문자율 허용해서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수정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이메일을 선택하시고요. 이메일 필드에는 골뱅이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작성하시면 되는데 유효성 검사 규칙에 커서를 두시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1을 누르시면 확대 축소창을 표시할 수 있고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냥 별표 골뱅이 별표라고 입력하시면 앞뒤에 어떤 글자가 읽더라도 골뱅이 기호가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면 라이크 연산자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물론 라이크 연산자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문 꺼서 별 골뱅이 별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회원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 완성하는 세 문항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 오른쪽에 닫기를 클릭하신 다음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으니까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사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강사 코드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C101 형식으로 한 글자의 문자와 문자의 문자와 세 글자의 숫자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합니다. 입력 마스크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F2 누르시면 확대 축소 창을 표시할 수 있고 C가 문자로 저장되도록 C라는 문자는 그냥 항상 표시될 수 있도록 C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C 다음에 101 형식으로 세 글자의 숫자가 반드시 입력된다. 그러면 숫자의 기호 0을 하나 둘 셋 입력하셔서 입력 마스크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이메일을 선택하시고요. 중복된 데이터가 입력될 수 없도록 Index라고 되어 있습니다. Index에 아니요를 클릭하신 다음 중복된 데이터가 입력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예, 중복 불가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테이블을 완성하는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강사 테이블 다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강사 테이블에 강자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회 탭에 가셔서 텍스 상자를 콤보 상자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강사 테이블에 강자 코드는 강자 테이블에 강자 코드와 강자명이 표시될 수 있도록 행 온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하시고요. 강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강자 코드와 그 다음 강자명을 더블 클릭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현재 작업한 내용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하시고요. 필드에는 강자 코드가 저장된다라고 하니까요. 첫 번째 열이 저장될 수 있도록 바운드 열은 1로 하시고요. 조금 전에 강자 코드와 강자명을 가져왔죠. 열의 개수를 2로 수정하시고 열 이름이 표시된다라고 하니까요. 열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열 너비에 오셔서 2cm, 3cm, 2, 3이라고 입력하면 2cm, 3cm로 수정이 되고요. 목록 너비에서는 5cm라고 5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강자 코드를 클릭하시면요.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고요. 강자 코드와 강자명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강사 테이블은 창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요. 강계를 클릭하시고 현재 강사와 회원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강사 테이블과 강자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강사 테이블은 있으니까 강자 테이블만 추가하시고 강자 코드, 강자 테이블의 강자 코드는 강사 테이블의 강자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 필드의 값도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시고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하지 않는다. 삭제할 수 없도록이니까 체크하지 않고요. 두 개의 옵션만 선택하시고 만들기 클릭하셔서 강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계 창은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가셔서 강사별 배정 현황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 머리끌에 폼 머리끌 선택하시고요. 배경 색깔 속성 시트를 표시하셔서 형식 탭에 가셔서 배경 색깔을 액세스테마 2로 바꿔줍니다. 액세스테마 2로 수정하시고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은 왼쪽의 눈금자를 클릭하셔서 선택하시고 형식에 오셔서 특수 효과를 온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폼 바닥글에서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회원수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전체 레코드 수가 표시될 수 있도록 등호 입력하신 다음 카운트 입력하시고 별표 그 다음 개수를 구한 다음에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명자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셔서 명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등호 입력하시고 카운트 별 엔퍼센트 명이라고 입력합니다. 폼을 완성하는 세문항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 폼보기 클릭하셔서 제시된 이미지와 같이 배경 색깔, 개수, 그 다음에 본문에 오목효과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사별 배정 현황 폼 다시 한번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강사별 배정 현황 폼의 폼 본문에 TXT 강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TXT 강사명 컨트롤에는 강사 테이블의 강사 코드 필드가 TXT 지도 강사 코드 컨트롤 값과 같은 강사명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커서를 두신 다음 Shift 누르고 F1을 눌렀습니다.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D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강사명을 표시할 겁니다. 강사명이라고 입력하시고 강사 테이블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강사명에 대해서 필드를 대가로 처리하셔도 되고요. 생략하셔도 돼요. 그 다음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드명에 대해서 대가로 처리하셔도 되고요. 강사 코드라고 대가로 입력하셔도 되고 생략하실 수 있고요. 강사 코드는 TXT 지도 강사 코드 텍스트 상자에 지도 강사 코드에 있는 값과 강사 테이블에 강자 코드가 같다면 강사명을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Dlookup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하셨고요. 필드명에 대해서는 띄어쓰기가 있다면 필드명의 대가로가 필수이고요. 공백이 없다면 생략은 가능하십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보기 가셔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강사명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업하는 강사별 배정 현황폼 본문에 TXT 강사 코드라고 있습니다. TXT 강사 코드 컨트롤을 클릭하면요. 클릭하면 이벤트에 오셔서 원클릭이고요. 폼을 대화상자 형태로 여는 폼보기 매크로를 생성하여 지정하시죠. 여기다 매크로를 연결할 건데 일단 매크로를 만드신 다음에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클릭하면 폼이 보였으면 합니다. 오픈 폼이라고 선택하시고 어떤 폼을 보일 거냐면 강사별 지도 회원 현황을 선택하시고 폼을 표시할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화상자 형태라고 되어 있으니까 창 모드에 오셔서 대화상자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문에 오셔서 외열 조건문에 우리는 강사 코드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강사 코드를 입력하시고 같습니까? 폼에 가서 모든 폼에 강사별 배정 현황 폼에 txt 지도 강사 지도 강사 코드와 같다면 강사 코드가 txt 지도 강사 코드와 같다면 이라고 폼에 가셔서 해당된 컨트롤의 이름을 찾으셨으면 더블 클릭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조건문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작성한 조건문 현재 작성한 매크로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클릭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폼보기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이제 txt 지도 강사 코드에 우리 클릭하면 조금 전에 만드셨던 폼보기라는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 작업한 내용 저장하신 다음 우리 폼보기에 가셔서 지도 강사 코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강사 코드별 배정 현황 폼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C012라는 해당된 강사 코드에 대한 정보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C005에 해당한 정보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한 강사별 배정 현황 폼은 닫아 주시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혐의 출력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부분인데요. 강자별 회원 정보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동일한 그룹 내에서 회원 가입 연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도록 하시오. 동일한 그룹 현재 강사 강자 코드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정렬을 추가하셔서 필드를 선택할 건데 회원 가입 연도를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합니다. 회원 가입 연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도록 하시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강자 코드 머리끌 영역이 강자 코드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매 페이지마다 반복조로 출력되도록 속성 시트에 가셔서 형식에 가시면 반복 실행 구역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꾸시고 강자 코드 머리끌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구역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페이지 바꾸며 가셔서 구역 전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본문 영역에서 본문 영역에 순번은 조금 있다고요. 가입 상태라고 TXT 가입 상태를 선택하시고요. 가입 상태 컨트롤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다면 형식 탭에 오셔서 형식에 오셔서 아래쪽의 내용에 가시면 중복 내용이 있다면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본문에 TXT 순번을 선택하신 다음 그룹별로 순번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원번에다가는 1로 시작하겠습니다. 등호 1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1, 2, 3, 4 그룹별로 순번이 매겨지려면 그룹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 가시면요. TXT 페이지라고 했고요. 페이지에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번에다가 커서를 클릭하신 다음 Shift 누른 상태에서 F2를 누릅니다. 그래서 등호 입력하시고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페이지가 아니네 페이지 S가 붙어야 되네요. 전체 페이지를 표시할 거니까 페이지 S 입력하시고요. M% 연산자 그 다음 페이지 한 칸 띄우고 중 한 칸 띄우고 큰 따옴표 닫고요. M% 연산자 입력하신 다음에 현재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P, A, G, E 라고 입력하시고 M% 연산자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현재 페이지라는 숫자 다음에 한글로 페이지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연결할 텍스트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셔서 제시된 이미지와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업한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강사별 지도 회원 현황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폼 머리끌에 가시면요. txt 조회라고 되어 있는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에 조회할 강사명을 입력하고 우리는 실제로는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그럼 실제 연결하실 거는 조회 단추를 선택하고 이벤트 탭에 가셔서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합니다. 작성기 클릭하셔서요. cmd 조회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조회 택스 상자에다가 컨트롤에 txt 조회 택스 상자 컨트롤에 입력된 강사명에 해당하는 강사의 지도 회원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의 레코드 소스 그 다음에 리커리 속성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숙성을 이용해서 작성할 건데요. 현재 폼을 미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레코드 소스라고 입력합니다. r-e-c-o-r-d 소스라고 입력하시고 레코드 소스는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같습니까? 그 다음 큰 더미어 묶어서 셀렉트라고 입력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모든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별표 입력하시고요. from 어디로부터 강사 테이블로부터 강사 테이블 입력하셨고 어떤 조건에 만족한 조건은 where이라고 입력합니다. 문제에서요. txt조회에 입력한 강사명에 해당한 강사명이 같습니까? 라고 입력할 거고요. 강사명이 지금은 일단 쭉 작성을 할게요. txt조회에서 입력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할 건데요. 사실 txt조회에 입력된 강사명은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txt조회는 컨트롤에 입력된 값이기 때문에 분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럼 분리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작은 따옴표로 끝낼 수는 없죠.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고 마찬가지로 뒤쪽에 작은 따옴표로 시작할 수 없죠. 큰 따옴표로 열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성한 내용을 리커리 현재 폼에 리커리라고 입력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작게 입력이 되었는데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폼보기에 가셔서 강사명을 입력하면 우리 강사 태브를 살짝 더블 클릭하셔서 서인영 배두리라고 이름을 확인하시고요. 서인영이라고 입력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조회를 클릭하시면 서인영 강사명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배두리라고 입력해 볼까요? 배두리라고 입력하시고 조회를 클릭하시면 강사명의 배두리와 아래 하이폼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한 강사 코드별 배정현황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만들기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강사 테이블 더블 클릭 두 번째 강자 테이블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은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필드를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강사명을 더블 클릭 하셔서 추가하시고 두 번째 전화번호 필드 추가하시고요. 세 번째 이메일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강자명 오른쪽에 강자 테이블 강자명을 더블 클릭 하시고 보조강사 더블 클릭 합니다. 다음은 아이디와 도메인이 있는데요. 아이디와 도메인은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앞과 뒤에 내용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한 번 두 번 추가하셔서 뒤쪽에 추가한 이메일을 가지고 아이디와 도메인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와 강자 테이블을 이용하여 강자명이 상급으로 끝나는 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강자명 필드에 가셔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조건은 상급으로 끝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상급으로 끝난다 라이크 입력하시고요. 앞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되는데 뒤에는 상급으로 끝난다 라고 상급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자명이 상급으로 끝나는 레코드를 조회하는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이메일을 이용해서 아이디와 도메인을 표시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이메일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첫 번째 이메일 앞에다가 표시할 이름은 아이디라는 필드명을 작성하시고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에 갔을 때 골뱅이 앳이라는 골뱅이 앞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왼쪽에 있는 글자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레프트에 이메일 데이터에 가서 몇 글자를 가져올 거냐면 몇 글자는 이메일 주소에 가서 골뱅이 라는 글자를 찾고 골뱅이에 시작하는 위치에서 마이너스 1을 해야 골뱅이 까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작하는 위치를 찾고자 합니다. instr 입력하시고요. 함수 입력하신 다음에 우리는 이메일 에 가서요. 이메일 필드에 가서 누구를 찾을 거냐면 골뱅이 기호를 찾겠습니다. 골뱅이 시작 위치가 instr 함수를 통해서 시작 몇 번째 있습니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값에서 마이너스 1을 해야만 골뱅이 기호 앞에까지를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고 left 함수 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아이디 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도메인 에 대한 데이터 표시하기 위해서 필드 명을 도메인 이라고 입력하시고 이제는 도메인 은요 골뱅이 를 기종 at 골뱅이 뒤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right 함수를 먼저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 함수 안에 이메일 필드에 가서 몇 글자를 가져올 거냐면 아까와 동일하게 우리는 몇 글자라는 글자수를 세워야 하는데요. 도메인 골뱅이 뒤에 있는 글자가 몇 글자인지는 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랜 이란 함수를 이용해서요. 글자수를 세고자 합니다. 이메일에 있는 입력된 텍스트에 글자수를 세워서 세워서 마이너스 골뱅이의 시작 위치를 빼준다면 시작 위치를 빼준다면 전체 이메일 주소에서 골뱅이의 시작 위치까지 빼면 뒤에 있는 글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인str 함수를 이용하셔서 이메일에 가서 우리는 골뱅이 기호를 찾겠습니다. 골뱅이의 시작 위치를 찾은 다음에 랜이란 함수에서 그 시작 위치를 빼주면 뒤에서부터 몇 글자라는 값을 글자수를 구할 수 있고요. 이제 맨 마지막 라이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작성은 하셨는데요. 맞게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되는지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한 내용을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 가셨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강사명 전화번호 그 다음 이메일 그 다음 강자명에 뒤에 상급으로 끝나는지 확인해 주시고 보조강사 아이디 그 다음에 도메인 이메일 주소에 가셨을 때 골뱅이 앞에 있는 글자까지가 아이디에 표시가 되어 있고 도메인에 가서는 이메일 주소에 가서 골뱅이 바로 뒤에 있는 글자 수만큼 추출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에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는 상급반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상급반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볼까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회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회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필요한 필드 이름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주민번호 선택하고 더블 클릭 가입 상태를 더블 클릭 선택하시고 전화번호를 선택하고 이메일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회원 가입 연도를 더블 클릭 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필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드를 가져왔고요. 회원 가입 연도를 매개 변수로 입력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 연도 아래 조건을 매개 변수로 작성을 하는데 가입 연도를 입력 하세요 라고 작성합니다. 가입 연도를 입력 하세요. 매개 변수로 입력 받아 해당 연도에 가입 한 회원의 정보를 조회하여 새 테이블을 생성 한다. 되어 있네요.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의 이름은 회원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 조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현재 작업하는 쿼리를 저장 하기 위해서 저장 클릭 하신 다음 가입 연도 조회 커리 가입 연도 회원 조회라고 회원 조회라고 입력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그 다음 또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주민번호 여덟 번째 자리가 3인 회원만 대상으로 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서요. 주민번호 에서 여덟 번째 한 글자를 추출 할까요? 미드 함수를 이용 하셔서 회원 번호 에 가서 여덟 번째 한 글자를 추출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표시 안 할 거니까 체크를 해제 하시고요. 조건에다가 3이라고 입력 합니다. 네. 네. 그 다음 저장하시고 테이블을 생성 실행 실행 할 거니까 실행을 클릭 하시면 가입 연도 2021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요. 회원번호 제가 어떤 걸 좀 잘못 아 잘못 입력했네요. 취소 한번 누를게요. 회원번호가 아니라 주민번호를 입력 해야 되는데 회원번호라고 잘못 입력한 게 있었습니다. 다시 실행 버튼 누르면 2021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4개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네요. 예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커리 창은 닫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신 다음에 회원 조회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하셨을 때 이름부터 회원 가입 연도까지 추출된 내용과 제시된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그 다음 커리 디자인 클릭 합니다. 물론 테이블을 하나만 이용하기 때문에 마법사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는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회원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하시고요. 회원 가입 연도 별 그러면 필요한 데이터는 회원 가입 연도, 가입 상태별, 가입 상태별 더블 클릭, 우리는 인원 수를 조회할 건데, 인원 수는 회원 코드를 가지고 조회하겠습니다. 또 회원 가입 연도에 총 인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회원 코드를 한번 더 추가하시고 크로스텝을 클릭하셔서 크로스텝에 회원 가입령 또는 행으로 가입 상태는 열머리끌로 해원 코드는 하나는 행머리끌, 하나는 값으로 표시할 겁니다. 우리는 회원 코드는 문자이기 때문에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원 수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개수를 선택하시면 되고, 행머리끌의 개수를 선택하시고, 필드명을 총회원이라고 표시하겠다라고 필드명을 수정하시면 돼요. 총회원이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가입 상태의 필드의 값이 정회원이면 회원이라고 표시하고요. 임시회원이면 비회원으로 열머리끌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입 상태에 가셔서 스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SW-ITCH 가입 상태가 정회원이면 저희는 회원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가입 상태가 임시회원이면 저희는 비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스위치에 대한 함수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 함수 작성하셨고, 일단 작성하신 쿼리를 저장 한번 클릭하셔서 쿼리 이름을 가입 연도별 회원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결과를 살짝 보시면, 첫번째 회원 가입 연도 총회원 비회원이라고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회원과 강사 테이블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회원과 강사 테이블을 이용하여 강사 코드가 없는 회원을 조회하는 미수강 회원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지널이라고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마법사를 또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쿼리 마법사에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 선택합니다. 회원과 강사 테이블을 이용하여 강사 코드가 없는 회원을 조회하겠다라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첫번째 회원 테이블에서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의 레코드를 쿼리 결과에 넣으시겠습니까? 회원 테이블에서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회원 테이블에 지도 강사 코드가 비어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할 것. 어디 강사 테이블과 비교하셔서요. 비교할 필드는 지도 강사 코드와 그 다음 강사 테이블의 강사 코드와 선택하시고 다음 표시할 내용은요. 이름, 가입 상태, 전화번호, 그 다음 이름, 가입 상태, 전화번호, 이메일, 그 다음에 회원 가입 년도. 그래서 회원 테이블에 필요한 필드를 배치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지금 작성하는 쿼리는 미수강 회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을 클릭하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제시된 이미지와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을 잠깐 비교해 보시고요. 전체 레코드가 10개 레코드고요. 김하나부터 시작해서 고니시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널이라고 사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 그 다음 미수강 회원의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시면 강좌 코드에 이지널이라고 사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일치, 검색, 커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다. 또는 직접 회원과 강사 탭을 가져오시고요. 조인 속성을 이용하셔서 2번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 조건에다가 이지널이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쿼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좌 테이블을 이용하여 우리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테이블에 강좌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강좌 테이블을 이용하여 강좌명이 헬스로 시작하는 보조강사 필드의 값을 장수화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네요.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보조강사의 이름을 장수화라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업데이트할 장수화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장수화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강좌명이 조건은 강좌명이 헬스로 시작한다라고 하니까요. 헬스라고 입력하고 별표 입력하시면 라이크 연산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시고요. 헬스 별이라고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작성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클릭하신 다음 쿼리 이름을 보조강사 변경 처리 보조강사 변경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요.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하시면 3개 행을 새로 고침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미리 바꾸시기 전에 확인하셔도 되고 일단 실행하시겠습니다.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좌 테이프 현재 작업하는 커리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강좌 테이블에 가셨을 때 강좌 테이블에 가셨을 때 문제에서 헬스라는 글자가 포함된 데이터에 보조강사가 다 장수화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좌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은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DB 구축부터 쿼리 작성하는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